우선 이제 23% 수익, 뭐 28% 수익, 45% 수익, 50% 수익 그 이상까지도 가져가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반갑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금 관련 주인 엘컴텍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간단히 제가 추가적인 이슈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추가 대응법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오늘 당일 엘컴텍 종목 엄청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지 단 2일 만에 벌써 55%가 넘는 시세가 분출이 나왔고요. 저가 대비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못해도 20% 이상씩은 다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수익 챙겨가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나 축하드리겠고 자 어떠한 이슈 때문에 오늘도 급등세가 나타나는지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SVB, 사태, 미, 국채 그리고 금 등 안전자산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됐죠. 자 우선 이제 실리콘밸리의 파산 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은행주들이 굉장히 휘청이고 있지 않습니까? 자 그렇다 보니까 예금 인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전부 다 어디로 쏠린다? 안전자산, 금 쪽으로 굉장히 많은 금이 쏠리고 있다.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금 대장주인 엘컴텍 종목으로 크게 수급이 쏠렸었던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. 자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은행 붕괴 사태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와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 급하게 대피 중이다. 자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한 미 연방 정부의 긴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포 심리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용이 나와있죠. 자 제가 이제 엘컴텍 방송을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찍어서 올려드렸을 때부터 이 여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. 아무리 정부 쪽에서 강경 대응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막은 건 굉장히 좋은 조치이긴 하지만 이 불안 심리 자체는 시장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 관련된 그쪽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자 그래서 오늘 또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자 추가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니컬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이제 엘컴텍 종목이 오늘 당일 1920원 상단 매물대까지 다 뚫어냈습니다. 자 오늘 종가 마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1765원 그리고 1810원짜리 이 박스권 혹은 1810원짜리 상단에 안착했으면 되게 빠른 시일 내로 시세가 분출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아쉽게도 1765원 하단에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이네요.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내일 어떻게 움직임에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냐. 자 만약에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만약에 가격으로 조금 더 올려주면서 1765원이나 1810원짜리 상단에서 종가로 마감이 되거나 내일 시초가가 1765원 혹은 1810원짜리까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. 자 1765원 하단에서 시작을 하거나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종목은 박스권 자리에서 매집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될 거예요. 한 차례 눌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.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핵심적인 가격은 1580원 자리가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1580원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고요. 이 자리를 살려주면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추가적인 시세 급등을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저가 대비 이 종목이 정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. 우선 한 75% 그 이상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100%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. 아직도 충분하게 시세가 더 분출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대응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. 자 오늘 저희 쪽에 인증을 보내주셨던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. 자 우선 이제 23% 수익, 28% 수익, 45% 수익, 50% 수익 그 이상까지도 가져가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다들 다시 한 번 너무나 축하드리겠고요. 이런 종목들 제가 영상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. 추천 종목들, 정확한 대응법들 제가 가격 설정 다 해드리고 있죠. 어떤 유튜버도 어떤 전문가도 저같이 이런 영상을 찍어서 정확히 이런 가격적인 체크를 해 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쉽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영상에서 다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자 이런 급등 종목과 정확한 대응법들 하단에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급등 종목과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, 매도가, 비중, 손절가까지 싹 다 저희가 무료로 서포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오늘 수익 챙겨가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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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